이명환 아빠 한때 같이 오뎅 먹다가 많은 일을 하신다. 이명환 대표님이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이제 갈 방향을 정해주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 이번에 성공만 하면 최초로 처음부터 KBS 배신한 걸 알고 있는데. 야 떨어져 떨어져 저기 붙지마 저기 붙지마 오지마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근데 티밍에선 이런게 방송이 되는 거잖아 티밍에서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강호동 씨 멘트 저는 아주 좋아 아 이거 너무 과격한 바람인데 이명환은 배신자 아 배신자지 사실은 사실은 이루고 이루고 이명환 대표가 이루고야 거의 배신 그 사람이 배신 때리기 시작하면서 줄줄이 배신자들이 하려고 시작했다. 다 했잖아 jtbc만 해도 배신자 한 14명 있었어요 그잖아 다 나셔요 이누이 되게 많아 jtbc 다들 그치?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서로 믿어야 되잖아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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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